네, 황구승희 의원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통삼사에서 오신 증인들께 보편요금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이렇게 질의를 했고 답변하시는 걸 들으셨죠? 지금 현재 보편요금제에 대한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요금제 문제는 저희들 과기정통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면밀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직접적이시지는 않지만 단말기 유통과 통신비에 대해서 방통위에서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PT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국민의 통신비 경감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고요. 또 그 성과로 이통사에서도 나름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오늘도 하셨습니다. PT 보여주십시오. 네, 이 보편요금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통사 LTE 가입자 추이를 보면 지금 상대적으로 알틀폰 LTE 가입자 추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선택 약정 할인율이 또 20%에서 25%로 증가했고 자급제 휴대폰이 또 이렇게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요 알틀폰의 LTE 무제한 요금제를 살펴보면요. 요즘 알틀폰 요금제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요금대가 굉장히 낮아졌다는 것을 PT 자료를 통해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 SK와 리브로 모바일 LTE 무제한 요금제를 살펴보면 각종 카드 혜택이라든지 할인 혜택들을 통해서 리브로 모바일 알틀폰 사용 시 실제 요금이 0원으로 청구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네, 이 말은 여러 자급제 폰이라든지 알틀폰 요금제 등의 도입이 실질적으로 통신비를 사용자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을 만드는 것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예시입니다. 물론 저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또 발품도 팔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신용카드 결합 할인을 통해서 주로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분들은 충분히 결합 할인을 통해서 저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네, 이게 희동 3차에서 최하의 기준으로 만든 희동 중심 요금입니다. 저 경우에도 선택 약점 할인과 각종 할인 혜택을 쓰면 사실상 2만원대 공평 요금제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으로 혜택을 누리면서 저렴한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공평 요금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통신 여름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가게의 통신부가의 공식회사라는 도리자 통보도 굉장히 고무적이 많은 통신 요금을 착각하게 있어서 시장에다가 바뀌었을 때 요금을 더 낮출 수 있는 실제 혜택에 대한 혜택이 없을 수 있는 국당이 정해져서 정보를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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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